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마음이 어떤가요? 소중한 나의 마음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내 마음을 느껴보아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편안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요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따뜻한 빛이 가득해요 부드럽고 포근해요 말랑말랑 재미있고 기뻐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포근히 감싸줘요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에서 빛나는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요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랑은 참 편하네요 샘물같이 퐁퐁 사랑이 계속 솟아나와요 두 손을 마음에 모아요 두 손을 마음에 모아요 따뜻한 사랑이 발끝부터 무릎 허리 어깨 머리 위까지 가득가득 담겨요 나는 사랑 안에서 춤을 추어요 나는 사랑 안에서 춤을 추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해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뾰족한 마음이 사라져요 아이 따뜻해 아이 행복해 난 사랑이 너무 좋아 한 손을 활짝 펴고 엄마 아빠에게 나눠줄래요 또 한 손을 활짝 펴고 선생님과 친구에게 나눠줄래요 또 누구에게 줄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음 위에 살포시 놓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히 내쉬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 천천히 내쉬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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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사랑해요 한두 손을 안에서